자 여러분 추식기초강의 지금 이번 시간은 특별종목상담방송 진행중입니다 구독자를 위한 특별종목방송 해드리겠다 했는데 한분 들어오셨습니다 한분 들어오셨는데 이분도 대단하십니다 11시쯤에 댓글 남겨주셨고 저도 한 11시 30분쯤에 방송 시작했습니다 지금 12시 40분입니다 자 이분 종목상담 한 8종목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대1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의를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이분처럼 성의를 가지시면 저 밤새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 8시부터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 했거든요 6시간 조금 전처럼 물론 방송 잠깐 끊었습니다만 잠시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거 말고는 6시간 스트레이트로 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안 가지시고는 여러분들 몫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신세계 그럼 인터내셔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75,500원에 매수하셨다 했습니다 75,500원 아 이제 서서히 신경 쓰시니까 이제 조금 수익나는 것들 놉니다 그죠 75,000원이면 여기인 건 있네요 그죠 자 이제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고 계신 것 같네요 딱 보니까 그죠 그동안 신경 못 쓰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시는 걸 봐도 기본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되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앞방송에도 말씀드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월봉을 보면요 월봉도 21선 돌파해냈습니다 그 지점이 7만원대니까 자 단기적으로 9만원 정도는 보이고 자 일단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 보죠 섬유읍옥 그리고 자 기관이 그래도 좀 매수해 주고 있는 종목이다 잠시만요 자 보일러를 틀어놨더니 너무 더워서요 그래서 아 매수 잘 하신 것 같구요 자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될 텐데 자 여기가 저항권입니다 앞에 보면 저항권이죠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래 꼴이 딱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잠깐 단기적으로 볼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수둡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직전 고점된 데 돌파를 강하게 해버렸으니까 여기 강력한 지지선 될 겁니다 7만 5천원대 여기 인근 여기 지지선 될 거니까 음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될 텐데 그럼 목표치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 보시면 5만 5천 4백원이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냥 7만 5천 7백원이니까 아 2만 2만원 정도 올랐죠 그죠 2만원 그러면 추세상으로 보면 여기서 봐도 됩니다 2만원이니까 9만 천원 정도 나오죠 아까 9만원 말씀했다 아닙니까 9만원이 목표치 될 수 있습니다 자 9만원 목표치 일단 9만원 목표치 자 이렇게 목표치와 아까 지지저항 라인이 매치된다 이렇게 목표치 목표치가 9만원이 나오는데 여기 딱 이평선 월봉의 이평선 60일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저항선 그럼 거의 목표치 9만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근 보시면 저항대 있죠 또 여기가 지지됐었는데 깨버렸다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고 저항선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딱 줄 거 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인근을 보면 9만3천원 건인데 자 그 라인은 넘어가기 상당히 단기간에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9만원에서 9만3천원 사이 자 9만원에서 9만3천원 사이 여기 라인을 목표치로 삼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세 턴 해냈으니까 추세 단기적으로 괜찮구요 자 제법 가파른 상승세로 반등을 시도했고 많이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횡보로 조정을 마치고 다시 랠리하면서 상승 그러니까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다 빠졌어도 잽싸게 들어올린다 자 오늘 흔들릴때도 마이너스 2% 같으면 그렇게 심하게 흔들린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장이 지금 너무 안좋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8만원대 깨고 내려오면 그냥 차익실현 하십시오 내일이라도 만약에 장대음봉 뚫고 내려온다 시장도 같이 흔들린다 그럼 매도 차익실현 하십시오 길게 끌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되는 모습 보고 7만5천원대 여기 인근에 오면 60일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니 이 종목을 계속 접근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다시 재매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8만1천원대 강하게 뚫고 내려오면 차익실현 그리고 8만5천원대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 쓸 때 양봉입니다 은봉 아닙니다 양봉 쓸 때 다시 따라가 그리고 올라가면서 8만원 초반에 다시 팔고 그러면 사고 팔고 하면서 벌써 6천원 같으면 또 7만5천원에 한 6천원 수익이면 뭐 작은거 아닐겁니다 8% 정도 되죠 여기서 챙겨놓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또 챙겨 먹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자 여기서 계속 쭉 들고 있으면 입까지 밀린거 먹은거 다 토해내고 다시 올라가면 훨씬 손해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 횡재는 맞을겁니다 제가 말한것 많이 틀리면 욕해 주십시오 야 간다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크게 틀릴게 없을겁니다 제가 하루이틀 핸것도 아니구요 제가 쭉 모니터링하고 방송을 1년치 올려놓고 제가 실전매매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닥트K의 해외선물 크루도오일 실전매매 방송 보셨으면 8번 한번 보셨으면 8번 수익 공개해놓은거 보셨으면 8번 자 실시간 채팅하고 좀 딜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 진행해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겁니다 자 그것이 주식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제가 말하는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노창희님 정도는 이해하실것 같습니다 못봤으면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어 제 그 유튜브 닥트KTV 들어가시면 재생목록 들어가면 실시간 매매 방송 있고 수익 공개해놓은거 있습니다 제가 40일치 매매 거래를 하루도 안빠지고 달려놨습니다 벌든 꼴든 근데 뭐 벌었는지 꼴았는지는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딱 보고 한 적도 있는데 자기 벌었던건 딱 올려놓고 뭐 3시간만에 한 몇천만원 날리는건 안 올려놓더라구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보도 안합니다 그럼 저도 옛날에 벌었던거만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벌든 잃었든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어느정도 성률이 있었는지는 직접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그거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깐요 그래서 닥트K는 이론 뿐만 아니라 실전으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올려놨으니까 실시간 매매일지 실시간 매매 방송 41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아주 좋은 포지션에서 샀다 그래서 수익 중이다 역시 추세가 좋은 것들은 장이 엄청 흔들려도 반등할때는 같이 확 반등하고 빠질때는 많이 안빠진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일 쇼크 좀 올 것 같은데 지금 잠깐 그럼 외국시장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미국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 안합니까? 이게 아닐텐데 이게 어저께 모습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키움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지금 나스닥 핸드폰을 보면 지금 1% 다우산업 1% 플러스로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건데 어쨌든 핸드폰을 보기에는 지금 미국시장 1% 상승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올라가고 있고 잠깐 딴 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정권통도 보고 있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0.52% 상승중이고 다우선물도 1.24% 상승중인데 키움이 왜 안 움직이는거죠 참 황당하네 황당해 이거 참 왜 이래 황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야간시장은 선물 4.2% 상승중입니다 이거 오늘이 저는 약간 페인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내일쯤에 오늘 제가 제 지인들한테 리딩한거 보여드릴텐데 자 최근에 선물옵션 잘 모르겠다 그러셨죠 자 최근에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등락을 거듭하면서 옵션 시장에서 푸드옵션 7배 8배 났거든요 자 그것도 제가 방송에 올려드렸을 겁니다 자 야간시장에서 8배 나고 난 다음에요 자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 야간시장에서 8배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날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8배 난게 반토막 바로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달라 짓겠죠 오늘도 상승한 걸로 봤는데 자 그래서 내일이 만기일이거든요 왔다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자 푸스로 상승 개파락 이틀 했으니까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푸스로 엄청나게 하락한거 차익실현 딱 시켜놓고 위로 올라가면 푸시 완전 망하게 되어있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꽂아버립니다 자 그런 부분 좀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되실텐데 어쨌든 선물옵션 몰라서는 안된다 제 강의에 보면 선물옵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건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웹더독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선물옵션이 파센시장이 현물을 흔든다 이런거거든요 자 외국인이 보면 최근에 선물을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쵸? 쭉 매도중이죠 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기관외국인이 패대기 치는데 개인투자자들이 다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폭락하면 속수무책인거거든요 전부 손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전부 사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외국인들은 훨씬 이전부터 사서 이렇게 랠리할때 닥트케인은 코스닥도 이날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전날 말했습니다 이날 페인팅... 여기가 이렇게 조정받고 하락하는데 기관외국인 다 사고있는거 포착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12월 8일부터 한 20일까지입니다 12월 8일부터 20일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자 12월 자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자 여기 보시면 기관외국인 자 12월 8일 정도부터 자 20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자 여기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그래서 전 그랬습니다 앞으로 여기 12월 8일 여기 인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별로 재미없구요 코스닥이 훨씬 나을거고 아마 저는 60일 인근에 하락을 해도 양봉이 나올것이고 코스닥이 더 좋을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다음부터 쫙 갔지 않습니까 그게 겐또가 아니라 속된 표현입니다 그거는 자 여기 외국인들이 기관외국인이 그냥 쓸어 담는걸 봤거든요 여기서 조정받을때 그래서 빠지기보다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린겁니다 자 하나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되어있으면 자 노창희님께서는 밑으로 빠지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위로 올라가겠다고 생각됩니까 간단하게 빠지겠다 생각들면 7번 올라가겠다 생각들면 8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닥터케인은 빠져도 여기 지지 받고 양봉 쓰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식시향에 말씀드려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면 되구요 그렇게 말했던 근거는 자 급등했구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당연한 조정인데 여기 인근에 기관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다 양쪽에서 같이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린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도 일종의 페인팅일수도 있고 아니면 아 아직 반등 안하는데 조정받는데 해놓고 그냥 들어올리는겁니다 이런 날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되는겁니다 여기서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날 적어도 이렇게 20일 올라타는 이날을 같이 동참해줘야 되는거거든요 자 무슨 포인트인지 이해 되시죠 이런거 그죠 충분히 요정도 이해 되시는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마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마트 사고 갭상승 이후에 조금 밀리는걸 보고 지인은 단타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이마트를 팔아라고 하는게 맞긴 맞는데 좀 더 지켜보자 싶어서 그냥 홀딩한건데 자 그 이유도 몇가지 있습니다 오늘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뭐 반등 제가 확인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옵션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 때문에 아 지금 아주 흔들어 대는거일 수 있다 한번도 으이쿠야 만들어야 사람들이 다 털고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갭 하락하고 난 다음에 땡겨내고 갭상승하니 아이고 이제 반등하는가 보다 안심당하고 있는데 확 죽였잖아요 둘다 그럼 아이고야 하공을 다 던지는 겁니다 그래도 찾는 사람들도 좀 있던데 참 일종의 그런 테이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정도는 상당한 좀 흔들림이 있을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다행히 미국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럼 종목 보도록 하죠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안 보인다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자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모바일로 봤을때는 야간선물이 지금 플러스 13% 상승중입니다 선물 포인트로 4.3포인트 상승 완전 사람 정신 다 놓고 있죠 사람들 다우선물 플러스 13%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니까 내일 오늘 만약에 나사닥 선물 플러스 0.67% 상승중 자 이대로 상승으로 마감하면 우리나라도 다시 반등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시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드렸구요 자 모드투어 모드투어 보겠습니다 모드투어 25,000원 어 이제 수익 나오고 계십니다 그죠 실력이 좀 있으신 분이라니까 그 종목이나 질문하는 걸 딱 보면 대번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아침에 유튜브에 질문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아 이분은 좀 할 줄 아는 분 딱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초카 제가 제시하는데 안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벌써 동시효과 보고 있었다는 거고 그럼 또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분할해야 될까요 조점 매수 벌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지인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라서 제가 웃었는데 이제 제 집사람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단체 카톡방에 제가 시왕하고 쫙 이마트 사세요 딱 했는데 전부 다 못 산거에요 아까 28만 1000원에 사셨다 했잖아요 그죠 자 28만 1500원에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전부 다 대놓고 그걸 바로 시장가에 쫓아가 사야 되는데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사하면 바로 사야 됩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못 샀다는 거예요 전부 다 1000원에도 못 샀고 2000원에도 못 샀대요 그래서 제가 사자마자 수익이죠 저는 산 줄 알고 28만 1000원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해놨길래 샀는 줄 알고 보셨어요 사자마자 올라가죠 이랬는데 못 샀다는 거예요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여러분 사라고 하면 바로 시장까지 사셔야 됩니다 타이밍 진짜 중요합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댓글 남기기를 아 그분은 첫 매매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눈만 아프고 무엇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입니까 너무 힘들기만 하고 오늘 저는 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요 다른 분 다른 분은 또 직접 같이 매매에 가담한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웃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추세를 이렇게 딱 돌려냈고 자 나란한 폭이죠 자 여기서 밀리는 것도 다 이렇게 추세선을 보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갖다 맞추려고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여기 딱 나란한 각도로 어느 정도 맞춰서 그렸는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갖다 맞추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세선 지지선 이거 저항성 끊는 것만 잘 이렇게 눈에 익혀서도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자 모드투어는 3만원대가 돌파되면서 지금 랠리 중이죠 아마 중국 관련해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유입된다는 그런 아마 호재 때문에 모멘텀이 다시 생겼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의미있는 가격이 3만원대인데 모드투어 2만 5천원에 사셨으니 월봉상으로 봐도 딱 여기 딱 사야될 지점에서 잘 접근하셨습니다 그러면 월봉상으로 간단하게 어 목표치 한번 산정해 보면요 여기가 1만 7천원 여기가 3만 2천원 그러면 1만 5천원이죠 1만 5천원 1만 5천원이면 2만 5천원 4만원 정도 보입니다 자 4만원 정도 목표치 일단 보인다 말씀드리구요 음 자 세부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보면 1봉이 지금 신고가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원권 아까 강력한 지지선 아 저항선인데 자 돌파했고 자 여기도 돌파했다 3만 2천 5백원 그러니까 아주 탄탄한 종목이다 여기 인근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파한 지점은 뭐라고 그랬죠 저항선이었는데 요 갔는데 밀렸다가 다시 밀렸으면 저항선인데 강하게 뚫었으니까 자 이제 지지선을 바뀔 겁니다 자 다시 밑으로 깨고 내려왔으나 또 잽싸게 빠른 기간 안에 자 다시 회복해냈다 그리고 여기 가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그죠 왜 멈추는지는 그냥 이평선 때문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돌파됐던 고점들 라인에서 3만 2천 8백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자면 어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음봉이 좀 컸었으니까 오늘 음봉에선 좀 던지는게 맞았었겠죠 차익실현 차익실현하는게 맞았습니다 3만 7천원 쯤 매도하려고 고민중인데 예 3만 7천원 3만 7천원 매도 그렇죠 뭐 빠르게 오늘이 원래는 매도 시그널 나온 곳이었습니다 차익실현 하셨어야 됐는데 자 이것도 길게 들고 가지 마십시오 내일 만약에 두 가지입니다 이 밑을 강하게 뚫고 내려와서 3만 5천원 터치해 버리면 먹은 것도 많이 반납해야 되니까 월선을 강하게 뚫는 오늘처럼의 음봉이 떨어지면 일단 차익실현 그리고 나중에 3만 2천 5백원 이 라인 오면 다시 재매수해도 됩니다 3만 5천원 까지 잘 안 깰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또 미국 시장이 오늘 지금 괜찮으니까 자 이것이 강하게 다시 반등해내면 목표치는 한 4만원 정도 아까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목표치 추세선 상단 그러니까 당장은 4만원 이상 당장은 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자 여기서 강하게 뚫는 양봉 안 놓으면 4만원 인근에서 차익실현 하시라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 종목은 본인이 오래 보셨을 거니까 수익난 이렇게 추세 좋은 종목들은 아까처럼 전략을 팔아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조정받고 살만한 위치형 다시 사서 적당하게 또 끊어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해 되셨으면 1번 눌러 주십시오 그럼 알겠습니다 이따 음 세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